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보좌관 해고록은 그동안 막연하게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그런 예상 가운데 많은 부분의 증거를 제시한 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해고록에 등장하는 여러 내용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첫 번째 종전선언에 관한 부분과 두 번째 미국 해당 주선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이번 해고록을 보면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서 국가의 안의를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일을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문 대통령 자신이 예사롭지 않게 해왔음을 바로 이번 존 볼턴 회고록이 전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종전선언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싱가포르 회담 전후에 집중적으로 거론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아주 색다른 주장을 내놓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2018년으로 시계를 조금 되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의 입에서는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크게 의심했습니다. 저 양반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볼턴은 해고록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논의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한국전에 대한 종전선언이었다. 볼턴의 해고록입니다. 나는 처음에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이것이 자신의 통일 어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종전선언을 문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또 하나의 이유였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불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종전 아이디어는 그것이 좋게 들린다는 점을 빼고는 채택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맨 문장만으로 존 폴턴이 문재인 정부와 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막대한 과공고비를 투입해서 온 그냥 미디어를 그냥 선전선동으로 채웠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깜빡 쏘아 넘어갈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선전과 선동과 함께 종전선언을 밀어붙였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정은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종전선언을 통해서 무엇을 노렸을까요? 그것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났음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전쟁이 끝났는데 외국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귀결점을 얻어내게 됩니다.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큰 충격입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2018년에 종전선언이란 그런 이름으로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그런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어처구니 없고 충격적이까지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저를 포함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승사될 수 없었다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많은 이번 회고록을 통해서 이 같은 추측이 사실이었음이 판명됐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국토의 보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을 자기 멋대로 처리한 것은 토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기보다도 다른 나라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의 책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벤트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팀 수장인 정의용 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곡해하여 일부러 곡해한 겁니다. 미국에 과장되게 전달해서 화노이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 판문접 회담이란 정치적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그 볼턴 회고록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은 누구보다도 북한의 비핵화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비핵화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함에 불과역적인 북한 비핵화입니다. 이른바 CVID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이른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핵전력 폐기를 전제로 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임을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차이를 뻔히 알면서도 미국 측과 북한 측에 환상을 부르는 주역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였다는 사실입니다. 회고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집무실에서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나자는 김정은 우연장의 초청장을 꺼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수용했다. 역설적으로 정의용 실장은 나중에 김정은 우연장에게 먼저 그런 초대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거의 시인했다. 정의용이 주모자였던 거죠. 그럼 정의용이 그냥 주모한 건 아닐 겁니다. 그 뒤에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와 문 대통령이 하도록 한 거죠. 이 모든 외교적 판단고 우리말로는 스페인의 열정적인 추밀음입니다. 판단고는 한국의 제조품이었다.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김정은이나 우리 쪽의 진지한 전략보다도 한국의 통일 어젠다에 보다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자신의 정치적 취적과 관련된 것이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는 것이죠. 이어서 잔 볼터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북한 비핵화 조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근본적인 미국의 국익과는 하던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위험한 연출이었다. 위험한 연출이었다는 것이죠.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양측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존 볼턴의 정언입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이 그가 우리를 속였다.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해왔던 방식 고스란히 미국 적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을 뜻합니다. 국민에게 뭘 한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위험한 뭐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20일 날 방송됐던 인이 마음대로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박서윤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크게 출렁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선동되어 같이 국민이 출렁이면 희망이 없습니다. 단치금처럼 부정선거로 부정으로 선거를 조작하면 나라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선거 조작은 밝혀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민주정치와 독재정치의 차이의 가장 큰 것은 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 교체의 유일한 방법은 선거를 통하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를 조작해서 연구집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정과 독재정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공정선거의 유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파헤치는 중요한 이유가 이를 막지 못하면 독재로 가는 것을 결국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서윤 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새로 신설한 영어방송 공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